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고 글을 또 금리가 반영하고 있고 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2주 들어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잠잠했는데 다시 또 간밤에 푹 튀었습니다. 1.5를 확 넘었고 1.56도 지금은 넘어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1.56이 30년물도 다시 또 좀 올랐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예정된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증시가 코로나 특수성이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많은 4차 정도까지 가는 돈풀기를 진행을 했죠. 돈풀기의 후유증은 결정적으로 다시 금리가 상승 효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2021년도 증시를 많이 긍정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기저효과, 코로나의 반사 소비 이런 게 다 폭발이 되는데 그게 수반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시장은 아무래도 상반기에 지금 3월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과하게 반응하는 건 있는데 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2020년도 증시가 만들어낸 글로벌 신고가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유동성 힘이었지 않습니까? 유동성 힘 쪽에서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보면 지금 10년물과 30년물을 가장 보고 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골드반삭스는 10년물 국채 금리 골드반삭스는 보면 약간 좀 지르는 성격이 있는데 1.9%까지 전망을 하더라고요.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팩트는 이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8월 달 대략 0.7 정도였으니까 국채 금리의 수익률 상승률이 100%가 나왔고요. 따버립니다. 30년물 같은 경우도 1.2에서 2.3에는 거의 따버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품고 가야 돼요. 과연 물론 그러면 또 많은 투자가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걸 품고 간다는 말은 앞으로 정시가 계속 성장 좀 빠지느냐? 아니죠. 제가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이제 파월 회장의 발언에서 국채 금리가 팍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침 이거는 제가 새벽 5시 40분 정도에 캡처했는데 지금은 10년물에 1.56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이 표시는 어제 이거 다시 장기 1년짜리인데 일중으로 어제 보게 되면 한 1.4 후반에 있다가 파월 회장 발언하기 전부터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파월 회장의 발언을 저도 봤는데 특별히 뭐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이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OT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런데 어제 파월 회장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한 번 좀 바로 연결 지어서 되돌려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말 그대로 트위스트 꼬는 거 아닙니까? 꼬는 걸 말하는데 이게 한 2010년도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단기체를 매도하고 장기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간단히 보면 채권을 매입했다. 장기체를 매입했다. 즉 10년물과 30년물을 말하는 건데 장기체를 매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장기체 매입에 따른 금리 하락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꺾을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런데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연준이 쓰는 많은 정책 중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새로운 유동선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권의 만기를 이용했던 유동선 공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체의 수익률 상승을 막아주는 요인인데 물론 이제 이 카드를 꺼낼지 안 꺼낼지 그런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시장이 참 재미난 게 좋아 그러면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줬어. 그런데 시장이 해석을 만약에 그 정도야라고 해석해버리면 떠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면 어느 정도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이제 트렌드다 받아들이는 거고 하지만 연준의 정책 FMC 회의의 정책 전체적인 바운드는 23년까지는 기준건리는 없다. 기준건리는 없다. 다만 실질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치 회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 부분이 올해 정신 내내 갈 건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성장주의 차익 실현의 필미를 제공하는데 정시가 지금 많이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투맥까지는 갈 것 같지 않은 어느 정도의 내공은 다 제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YCC라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파 중에 합리적 기대학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빡 내놔야지 그래야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바로 그 학파들의 이야기인데 뭐 이야기 줄줄줄줄 다 세놓으면 그래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이제 뭐 우리의 표현이 이건 적절치 않지만 마약도 좀 하다 보면 좀 더 센 거 좀 센 거 뭐든지 다 그런 거잖아요 안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자네가 판단해 아무튼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놓더라도 그 불시에 내놔야지 이게 그 시장에 기대를 주게 되면 시장은 더 강한 걸 원하는데 더 강한 건 뭐예요. 돈 더 푸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연준이 지금 좀 임계점에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화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상수화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거 하나가 부양책인데요. 오히려 이것 자체가 저는 이 국채 금리의 일치적인 상승세를 멈출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양책 자체는 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금리 상승을 초래합니다. 실제 인플레이션, 국제수용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자이 지금 성장주들이 초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그거잖아요. 경제가 지금 아직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국채 금리가 빨리 되어버리니까 부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 시황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미국의 오차부양책 자체를 빨리 하원에서 결론을 짓는 순간 상원이군요. 시장은 조금 완충될 수 있다 보는 거고 거기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느 정도 해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겠죠. 어떤 전략 어떻게 해치를 하냐 그거죠. 해치란 표현 자체는 이런 겁니다. 주식의 기본은 저는 성장주라 보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 하락하는 성장주를 다 팔고 내수주, 인플레이션 다 살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치란 표현 자체는 기존에 어떤 우리가 지금 정시의 어떤 성장주의 차익 매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포트폴리 한 30% 지금은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를 해치 전략 관점에서 성장주는 어차피 지금 신성장주 포함해서 비용 부담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바이오라든지 친환경 미국도 지금 보면 태양광 풍력 다 빠지거든요. 유틸 같은 거 그 다음에 IT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틸리티 마찬가지인데 이쪽 비중은 뭐 솔직히 여기서 지금 널리는 건 줄이라 그러면 요것도 먹습니다.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에 이제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약하구나 이런 거는 받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토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조금 더 이 금융업종인 저 PBR 저 ROE 종목에 조금 성격이 투자를 좀 할 그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정도의 해치 전략이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면 결정주 시장은 저평가주 저 ROE주에 들어갈 건데 최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 철강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그런 특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이 물론 이제 포스코드 있긴 있었습니다만 중소형 철강주들 철강주가 대부분 저 PBR 종목이 많아요. 그건 늘상 저 PBR 늘상 왜냐면 그 업종 자체는 어차피 공장이라든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당 장부가치가 좀 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에 비해 기대감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경제 회복 관련 경제 회복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 또 짧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보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헬스 전략에 주요 섹터로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보면 그냥 간단한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보복 소비 때문에 1억짜리 세계 일주 상품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1억짜리?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코스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짜리 세계 일주 상품 그리고 아마 언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골프를 외국에 못 나가가지고 이미 일정 부분 태국 쪽에 가게 되면 골프장 내에서만 격리하는 골프 상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를 가면 저런 문제가 2주간의 차가 격리거든요. 그런데 태국에서 그냥 골프장에서 차가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그간 패키지는 거기서만 놓는 겁니다. 밖으로는 못 나오면 되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2주 있어요. 우리나라 2주는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너한테 하냐면 보복 소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섹터별로 보면 유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컨텐츠 관련 업종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어제 최근에 보면 가운핸드라든지 파라다이스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마카와 중국 본토 간에 이동지 않은 해제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최근에 해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카지노 관련주 중국 쪽에서 카지노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물론 한국가는 좀 별개입니다만 시장은 이미 카지노라든지 레저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주방식당을 자각했던 모든 음식류가격이 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류가격 이런 섹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은 섹터는 알겠는데 꼭 찍어서 종목도 중요하거든요. 종목은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종목을 그래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선호하는 종목 그리고 각 정권사에서 섹터 내에서 약간 탑픽으로 뽑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이 된 다음에 계장 위에 차트를 보면서 몇 개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지금 보면 신세계와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쪽인데 신세계와 이마트는 거의 같은 동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마트는 지금 보면 약간 처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복섭리는 4월달 5월달을 노리는 거거든요. 하이마트가 연출이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데 가진에 대한 소비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진에 대한 소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의류 쪽은 이미 다 주가들이 다 고공행진인데 FNF는 중국 쪽이고 화성 화성 한세 영업무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외 생산 해외 판매인데 최근 시장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겁니다. 원화 약세로 갔을 때 수요일에는 오히려 해외 거점을 두고 해외에서 생산 유통을 하는 한세 실업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영업무익이 되는 거고 화성 같은 경우는 2월 26일 날 게임만 여의도 현대백화점이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지측에 있으면서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여의도 백화점 풀패신화를 깼다고 합니다. 여의도에는 백화점이 들어오면 다 안 됐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나 봐요. 옛날로 치면 필패신화를 깼다고 필패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화성 이 현대백화점 계열이고요. 화장품 좀 많이 아시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피커, 코스믹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가 OTT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입 컨텐츠라든지 DNC 미디어 웹툰 쪽 관련주들도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레저 쪽은 이제 잠깐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실적은 정리 안 나오는데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은 기대감이고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관련이 있는데 계절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도 상당히 압도적인 상승률이 보였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근데 삼천리 자전거가 정간 실적을 보면요. 19년도 18년도 적자에다가 작년도 흑자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1차 재난지원금 효과였습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이 작년 3, 4월 달에 집행이 된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많은 판맥을 올렸습니다. 자전거도 한 사자. 네. 그런 관점이고 음식 쪽은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 쪽 오리온 그 다음에 화이트 진로 빙그레이런 중국들 자주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